인류는 오랜 시간 늘 식량이 부족했다. 농사를 짓지 않았던 선사시대는 굶는 것이 일상이었다. 수렵시대엔 2, 3일에 한 번씩 먹다가 5천 년 전 농경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루 두 끼를 먹었다. 100년 전부터 세 끼를 먹었는데 세 개 공통으로 점심은 전만 찢는 정도로 요기만 하는 시기였다. 70년대 말부터는 먹을 것이 풍족해져 누구나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세 끼도 육류를 포함해 징기하게 먹었다. 그러자 이때부터 괴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 크롬병 등 원인도 모르는 병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십만 년간 수렵시대의 기아 상태에 적합하도록 DNA, 유전자 등 인체가 맞춰져 있는데 4천 년 전부터 두 끼, 100년 전부터 세 끼, 불과 2, 30년 전부터는 징기한 음식으로 과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세 끼에 맞춰 몸이 진화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세 끼를 당연하게 섭취하게 된 것일 수 있다. 몸의 입장에서는 과식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끼니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우리 몸은 유전적으로 세 끼보다는 두 끼를 풍족한 식생활보다는 절제된 식생활에 적응되어 있던 시간이 아주 길었다. 그 옛날부터 하루 두 끼가 우리 몸에 설정된 값이라면 그런 식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하루 두 끼를 강력히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깨어나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다. 아침 식사를 해야 내가 재기능을 한다라는 이 명제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맞지 않다고 영양학자 브래드 필러는 주장했다. 어린 아이들은 성장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걸렀을 때보다 먹었을 때 학교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은 그렇지 않다. 체내의 포도당 공급이 부족할 때 즉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지방을 태워 캐톤체를 만들어 사용한다. 캐톤체가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도 뇌의 기능을 깨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캐톤체는 쾌감도 불러일으킨다. 캐톤체를 에너지원으로 할 때 베타엔돌핀이라는 물질의 분비량이 증가함으로써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도 몸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 배가 부를 때보다 공복일 때 정신이 더 맑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 아침 식사를 거른 후에 하루 종일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그건 단순히 아침 식사를 걸렀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신 따뜻한 차를 1.5리터 이상 마신다. 그러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지지 않는다. 점심 식사는 과거 먹던 양의 70% 정도 먹는다. 밥은 60% 정도 먹고 반찬은 100% 먹는다. 저녁 식사는 나의 고질적인 식탐 때문에 다 먹는다. 밥을 먹은 직후 과일도 먹고 과자도 먹는다.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체징이 빠졌다. 이런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일은 8시간만 먹고 16시간 동안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 때문이다. 살이 빠지는 원리는 단순히 칼로리 섭취가 선물형보다 적어설하기보다 우리 몸의 호르몬, 특히 인슐린과 코르티솔 때문이다. 하루 중 처음 식사한 시간과 마지막 식사한 시간의 간격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확보하면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줄어들어 많이 먹더라도 체중이 빠진다. 하루 두 끼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침 식사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느니 굶는 게 낫다. 이런 식품들은 조리가 간편해 아침에 먹기 쉬운데 당분과 염분, 식품 첨가물이 다량 들어있어 건강에 좋지 않다. 식품 회사들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돈을 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습관적으로 위장의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등을 억지로 넣지 말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침 식사를 먹지 말자. 새끼를 먹어야만 건강에 좋다는 세뇌에서 벗어나자. 동물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 먹지 않는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새끼를 챙겨 먹었다. 음식을 먹어 장에서 소화시킬 때마다 장의 점막층은 담즙, 췌장액 등 우리 몸의 소화액으로 깎인다. 반대로 금식 중에는 깎인 점막층이 다시 재생된다. 두 끼만 먹으면 점막층이 두 번 깎이므로 새끼를 먹을 때보다 적게 깎이고 16시간의 공복 기간 중에 점막층이 재생된다. 간헐적 단식의 키포인트는 공복이다. 그리고 그 공복 시간이야말로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타이밍이다. 생활하는 8시간 동안 충분히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점심시간 전까지 16시간 금식하며 공복 시간을 가지면 살이 빠진다. 식이요법을 통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 동안 혈당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높은 시간이 줄어들어 지방을 축적할 시간이 줄어들고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의 역사는 오래됐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 실천하는 단식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다. 특히 그리스 정교회가 매년 180일에서 200일 정도 단식을 하듯이 단식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적 의미가 강하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단식을 수행 방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95년 출가해 음식을 점점 줄여나가는 단식을 행한 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 지금도 스님들은 오후에 금식하며 수행을 한다. 성경에는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사탕과 싸우고 세 가지 유혹을 이겨냈다는 구절이 있다. 간헐적 단식은 정신적 수행에 도움이 되지만 신체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실제로 단식을 하면 비만이 생기지 않고 다른 질환들도 줄거나 발병하지 않는다. 지중해에 위치한 그리스의 크레타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만율이 낮고 심혈관계 질환에 발병률이 낮다. 올리브오일 등을 많이 먹는 그들의 지중해식 식단 때문이라고 여겨 우리나라에서도 지중해식 식단은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이것도 일리는 있으나 최근에는 이 지역의 종교가 그리스 정교회이고 1년에 180일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비만이 적다는 논문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살을 빼면서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즉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다면 과식을 경계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그리고 이 정답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다. 나는 7개월 간헐적 단식으로 10kg을 뺐다. 나는 비만이면서 경증에 당뇨병이 있다. 모든 다이어트 방법에 도전했지만 요요현상으로 되려 체중이 늘어 낙담하면서 지내다가 아침 식사를 안 먹는 하루 두 끼 다이어트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건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도 저혈당에 오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하루 식사는 이렇다. 아침 식사는 먹지 않고 설탕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 한 잔 홍차나 보이차 한 잔 유기농 분말로 탄 녹차 1리터를 마신다. 녹차만 1.5리터 먹는 것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다른 차를 함께 마시고 오후에 녹차를 조금씩 더 먹고 있다. 점심 식사는 12시에 평상시 먹던 양의 70% 정도로 밥과 반찬을 먹는다. 밥, 즉 탄수화물의 양만 줄였다. 과거에는 점심 식사를 너무 양껏 먹어서 식사 후에 식곤증이와 낮잠을 꼭 자야 했고 자고 일어나도 나른한 상태로 오후를 보냈다. 일하는 데도 지장이 많았다. 그러나 하루 두 끼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점심 식사의 양을 약간 줄였더니 졸리지 않고 오후에도 활기가 넘친다. 저녁 식사는 7시에 먹기 시작해서 보통 30분 동안 천천히 식사한다. 저녁 식사 직후에 과일과 과자 등 후식을 조금 더 먹는다. 그러나 8시 이후부터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해 8시부터 다음날 점심 식사 시간인 12시까지 16시간 동안 금식한다. 물론 탈수를 막기 위해 물과 차는 섭취한다. 이렇게 해서 2018년 12월 89kg으로 시작한 나의 하루 두 끼 다이어트는 2019년 7월 15일 몸무게가 79kg이 되며 총 10kg을 감량할 정도로 성공적이다. 내가 하루 두 끼 다이어트 즉 간헐적 단식을 제안하는 이유는 또 있다. 체중 감량뿐 아니라 갖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개선되는 효과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혈당이 잘 조절되고 아토피가 말끔히 사라졌다. 하루 두 끼만 먹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해보니 확신이 든다. 간헐적 단식이 모든 질병을 낫게 하진 않지만 살을 빠지게 함으로써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 건강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단식을 하면 적게 먹는 행위 자체로 염증 감소가 일어나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체지방이 줄어든다. 우리가 다이어트에는 실패하는 이유는 호르몬이 비만을 일으키고 다시 비만이 비만을 심화시키는 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호르몬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대하다. 공복 시간을 늘려 인슐린 농도를 낮춰라. 사실 모든 음식은 인슐린의 농도를 높인다. 모든 음식이 인슐린 농도를 높인다면 농도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것뿐이다. 하지만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순 없다. 그렇다면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만이 방법이다. 즉 8시간 동안 먹고 16시간은 금식 물과 녹차는 시간에 관계없이 마음껏 섭취한다. 공복 시간은 늘려야 한다. 긴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많이 먹더라도 살이 덜 찌고 궁극적으로는 살이 빠진다. 공복 시간만큼 혈당량이 감소한다. 먹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혈당량이 적은 시간이 길면 인슐린 분비가 높은 시간이 줄어든다. 즉 지방을 축적할 시간은 줄어들고 소비할 시간은 늘어난다. 그러면 체중은 사사히 빠진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함으로 혈당이 떨어지게 되어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을 먹어도 좋다. 통제는 단 하나. 시간 단 하나다. 이것이 바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통제도 쉬운 다이어트 방법이다. 양향규 저자의 누구나 10kg 빠진다 하루 듣기 다이어트라는 책이었어요. 10kg 굉장히 크죠? 저자의 직업이 또 의사예요. 그래서 더 믿고 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간헐적 단식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기분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아 이건 정말 평생 가도 되는 식습관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 시작했어요. 12시, 8시 되게 부담이 없죠. 점심 약속이 있어도 되고 저녁 약속이 있어도 시간만 좀 맞추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체중 이런 것보다 건강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프기 싫다 건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루를 매일매일 우리가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특히 음식을 좀 나쁜 걸 먹어서 컨디션이 저 좋은 날 그런 날은 되게 좀 억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음식을 먹어서 지금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12시, 8시라면 할 수 있겠다. 물론 책에서도 말했듯이 성장기나 이제 좀 건강을 좀 따르게 챙겨야 되는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지신 분은 제외해야겠죠. 그리고 알레르기나 이런 거 심하신 분들 그리고 염증 때문에 아프잖아요. 단식을 하면 적게 막는 행위 자체로 염증 감소가 일어나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체지방이 줄어든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공 같아요.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것 자꾸 산순환이 일어나겠죠. 다들 공복 언제 내 스케줄에 맞는 간헐적 단식이 가능할까 잘 생각하셔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요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메뉴도 건강하지 않은데 좀 너무 중근한 방으로 아무 때나 계속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럴 때는 시간이라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정해놓고 단식을 하면 훨씬 나아지실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